내 폰의 5기가, 내 삶의 5년, XSFM 꼼꼼히 훑어보는 XSFM 창사 5주년 특별기획 30일간의 지방의회 1주, 3번째 시간입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그것은 날기실사 326회 토요일 소설을 시작합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너무 이 얘기를 좋아하고요. 네, 이 얘기는 너무 재밌죠. 저는 그리고 정은정 작가님도 그렇고 작가님의 캐릭터가 너무 웃겨요. 저는 이 시대에 진정한 현인을 만난 것 같다. 어머, 신기한 사람이네. 나의 사회성이 길어지겠군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그 카리스마. 저분이 1세기에 나오셨으면 종교를 만드셨을 거예요. 교주가 되셨을 거예요. 현인 정나영 작가 잠시 후에 함께하겠고요. 아, 근데 책을 읽었을 때도 위대한 분이란 건 눈치를 챘어요. 그건 그쵸. 네, 책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참, 청취자 여러분들, 저를 인정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이런 분을 구해왔냐. 전 눈에 띄면 정말 지옥까지 가서 데리고 올 겁니다. 정나영 작가 잠시 후에 만나겠고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선풍기 말고 벨레 에어서큘레이터,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헬릭 스미스, 간조온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 간조온. 어? 이거 왜? 그 소리 그만두고 싶거든. 악화된 간건강,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밀크시슬과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된 간조온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간건강, 간조온. 헬릭 스미스.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for those who do.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휴... 간조온을 먹어야지. 간건강, 간조온. 헬릭 스미스. 신제품입니다. 엑세스몰은 믿을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들여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드셔보시고 너무 좋아서. 이건 믿을 수 없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아, 그렇죠. Unbelievable. 입니다. 그런 경우는 많아요. 제가 일단 제가 쉬지 않고 먹습니다. 누구처럼 막 10분에 2화씩 먹는 건 아닙니다. 용법을 지켜서 먹어요. 그래도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밀크시슬 추출물과 홍경천 추출물을 검색을 해보시고 괜찮은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헬릭 스미스의 간조온을 드셔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람 이름 같네요.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면 큰일 나죠. 면역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공신보감을 만든 헬릭 스미스가 내놓은 피로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간조온이 그것은 알기 실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액세스몰을 들러주시고요. 의회 생활 밀착 탐험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1월 31일에요. 충청남 도의회 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끝나고 의원들이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와인이 곁들여진 출장 뷔페를 먹다가 1층을 지나던 민원인들의 욕을 같이 먹었겠죠. 아마. 그렇겠죠. 네. 기사로만 읽을 때는 감흥이 없지만 이제 우리는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히 과정이 떠오릅니다. 본회의가 늦게 끝날 텐데 뭘 먹을까 멀리 나가긴 귀찮고 직원들도 힘들어하잖아. 뷔페 어때? 우리는 일 때문에 바빠서 도시락 먹는 그런 감각은 없어. 없어진 지 오래야. 어디에 부르지? 넓은 로비가 어때? 와인 시키냐는데요? 당연하지! 여기가 와인이 된대! 결론도 올랐어요. 주무관 돈 마련해. 이것은 정치 시사 방송이 아닙니다. 시사면에 나오는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대신에요. 이 프로젝트는 잘 만든 정치 시사 방송입니다. 정치인은 사람들의 삶인데 어찌하는지를 보자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좋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관찰자 정나영 작가가 오늘도 왕님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서 그렇게 먹으면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욕먹을 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퇴행이라니까요. 우리가 민원인을 안 볼 때 주무관들한테 막 하니까 그것도 되겠지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재선에 실패한 지방의회 의원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여러분 이러면 욕먹어요. 밥은 자기 돈으로 먹는 거예요. 택시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그리고 나열이다가 반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맞습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열한 번째날로 왔습니다.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열한 번째날 이 방송에서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할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사는 얘기라니까요.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메뉴죠. 그렇죠. 제가 아귀찜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회식 갈 때만 좀 먹어요. 네. 그리고 아귀찜을 먹으면 별로 질기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로 콩나물만 먹다 옵니다. 주로 콩나물을 먹죠. 그렇죠. 먹으면서 이건 숙주일까 콩나물일까 숙주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온나 말이에요. 그런데 점심때 아귀탕을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하긴 맛없는 집엔 갈리가 없거든요. 되게 맛집을 가기도 하고 이게 생 아귀가 또 있더라고요. 생은 뭐고 다른 건 뭐예요? 정말 살아있는 걸 잡아서 신선한 상태로 요리를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먹었던 게 냉동이었던 거를 이때 알게 됐어요.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걸 보니까 옆에 생이라고 어쩌고 써있고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맛있게 먹었던 거는 다 냉동이었구나. 그럼 생 아귀는 얼마쯤 해요? 이게 아마 7만 원대 선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먹었던 거는 여태까지 한 3, 4만 원대 정도였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네. 큰 맛 먹어야 가지. 두 배네요. 두 배? 네. 거의 두 배였는데 또 여기가 이제 맛집이어서 아마 더 비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시키면 또 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키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가서? 사람이 많이 가서도 있는데 일단 남겨서 버리더라도 무조건 푸짐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아 아 아 그냥 한국적 습관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말로는 직원들 챙기겠다고 계속 더 시키라고 하시는데 직원들 먹을 시간도 없구만 네. 근데 괜찮다고 해도 막 더 시키라고 계속 그러니까 그거 이제 거절하기도 그래서 그냥 주무관들은 처음부터 많이 시키고 네. 남기고 말더라고요. 이게 늘 신기한 거죠. 더 시켜 더 시켜 괜찮아 더 먹어 이 말은 돈 내는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지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곳 국가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남도록 많이 시키는 습관 저는 사실 그런 습관이 전혀 없어 모르겠는데 네. 눈에 보이는 걸 어느 만큼의 양을 갈라서 언제까지 얼마나 다 먹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메뉴를 보는 순간 네. 다 먹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남기고자 하는 의도는 보통 손님 들어왔을 때 잔치장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게 어른들 마인드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딱 먹을 만큼만 시키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막 부러지게 안 저는 이렇게 이렇게 시켰을 때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때 엄마한테 많이 먹을 수 있다고 고집부리다가 이제 엄마가 너 그럼 다 못 먹으면 혼낼 거야 이러고 많이 시켜주고 남기면 혼내고 그 다음부터 버르장머리를 배운 그런 기억이죠.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국가였나요? 그때는 지방의회도 있긴 있었지만 시에서 했던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했던 건지 음식 쓰레기 많이 안 남기는 식당에 좋은 식단 인증 이런 거 붙여주고 그랬었어요. 언젠가부터 없어졌던데 그런 거 캠페인하던 게 20, 30년 전인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렇게 많이 시킬 때는 보통 손님들도 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관 산하기관의 직원들도 같이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청탁은 디폴트. 그래서 이 분들도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다 끝내고 나면 의원들이랑 그쪽 기관장이랑 서로 덕분에 잘 먹었다고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덕분. 네. 서로 덕분인 거죠. 어차피 뭐 돈은 그 돈이 그 돈이긴 한데 그래도 의원은 아 뭐 여기까지 와서 밥을 사주셔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쪽에서는 아 덕분에 우리도 잘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구경미식동호회잖아요. 이러면 아니 근데 피감기관이랑 밥 먹는 게 돌입미식동호회 그렇게 자연스러울까요? 되게 자연스럽게 목격을 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없나 봐요. 원래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피감기관이랑 행감 전에 같이 밥 먹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전만 안 되는 걸까요? 매일부터는 안 되니까 오늘 많이 시켜. 네. 한 1, 2주 전까지는 괜찮다거나 무슨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메뉴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점심 메뉴와 저녁 메뉴에 대한 식미적 중력이 있잖아요. 점심 메뉴라는 건 약간 개인탕 요만한 특빙에 나오는 개인요고 이렇게 다 같이 먹는 센터 메인디쉬 그건 저녁에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원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 한 번도 개인탕을 점심으로 먹어본 적이 없고 센터 메인디쉬만 점심으로 먹네요. 무조건. 그때 돼지고기랑 소고기 주무관들이랑 따로 먹었을 때 그때는 자기 개인 요리 있었어요. 그건 또 하나 시킨 거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스테이크여서 자기 접시에 하나씩 요리가 나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개인 스테이크를 점심으로 먹는 경우도 흔하지 않죠? 특히 직장인이. 그렇죠.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돈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천천히 좀 비싼 거를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조사했으면 좋겠네요. 그 체중 변화. 초선과. 진짜 그렇겠다. 꽤 그렇겠다. 물론 뭐 이건 사생활 침해겠지만. 직원들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부서 이동하죠. 그렇죠. 보통은 2년에 한 번씩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들 빨리 옮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사실 한 달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내 전에 보직보다 너무 힘든 보직은 이틀 사흘이면 바로 알. 그렇죠. 빠르면 반나절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문도 이미 나 있고. 이미 알죠. 다들 알지만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럴 때는 찍혀서 옮겨지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인사권 이상의 무언가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자를 수 있어요? 뭐 자른다는 건 아닌데 자른다는 건 아니예요. 보직 이동시켜버리면. 어떤 의원이 한 주무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왔어? 이러면 그 저런 애가 다른 부서로 옮겨지고 또 다른 저런 애가 오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의원들은 모르는 거네요. 주무관들은 거기서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의원들은 자기가 그런 권력을 휘두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데 이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지켜봤을 때는 너무 힘들다 싶으면 차라리 찍혀서 옮겨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당사자들은 이게 힘든 일인 것 같긴 해요. 물론 그렇죠. 저희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사자한테는 사실 어떤 업무에서 이렇게 세출당하는 게 좋은 기록은 아니니까요.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게 국회는 보좌관들도 있고 보좌관들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직업이 정치인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 사람들은 나가면 그냥 놀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도입회가 굴러가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정치인들, 도의원들 말고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적성이 안 맞으면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갑자기 정치를 하게 돼요, 공무원이. 정치는 왜 힘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월금만 빼고 다 비정규직이고 다 개발자들. 필요한 때 갑자기 가서 야근 무작정해야 되고 공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고 그걸 다른 부서 옮기면 충분히 바람도 덜 불고 평화로운 공무원들이 한다는 건 맹점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찍히면 빠져나갈 수도 있어. 그렇죠. 의회에서의 노하우를 쌓은 채로. 그런데 의회에서의 노하우가 좋은 노하우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왜요? 저 건강해지잖아요. 잘 먹고. 나 술 잘 마실. 그렇죠. 그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갈 수 있죠, 그 맛집에. 그렇죠. 네. 연애 되게 잘하겠다. 그렇죠. 장난 아니고. 그런데 연애 상대의 취향에 맞는 메뉴보다는 부모님 취향에 맞는 메뉴가 많겠죠. 그런가? 맛있는 건 모두들 좋아하잖아. 그렇긴 하죠. 연애 6개월째야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왜 자꾸 도청 앞에서 만나잖아요. 공무원이 한다는 건 문제네요. 공무원이라서 문제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12일차는요. 30일간의 지방의회 1주. 12번째 날. 연수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의회가 끝난 타이밍, 여름 한 번, 겨울 한 번쯤 이렇게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잡아서 가는 것 같아요. 정남은 작가 있던 동네에서는, 있던 의원회에서는 어떤 나라로 갑니까? 주로 어떤 나라로 갑니까? 뉴질랜드랑 호주를 갔죠. 그렇죠. 뉴질랜드와 호주를 갔는데 이게 분야에 상관없이 4개의 위원회에서 모두 뉴질랜드랑 호주를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성 관련된 위원회, 도시 관련된 위원회, 경제 관련된 위원회, 농정 관련된 위원회 모두 뉴질랜드를 벤치마킹을 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는 무슨 유토피아인가? 이 모든 게 다 훌륭해서 이 나라 가면 이거를 다 배워올 수 있다는 건가? 또 너무 신기했는데 모두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추울 때는 따뜻한 나라에서 있다가 오면 좋다.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말은 저거죠. 옆 위원회가 뉴질랜드를 간다는데 질세라. 그렇죠. 우리도 뉴질랜드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의회의 평상식 습관하고 연수하고 역것 생각해보면 연수는 순전히 의원들만 가나요? 주무관들도 같이 가요. 그럼 주무관들은 해외 맛집을 찾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것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여행사에서도 여행사 직원도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가서 무슨 행정 담당관을 만나서 강의를 듣는다는 거 하는 게 아니고 관광 여행사에 관광 가이드가 붙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담당 부서에서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쪽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어쨌든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코스는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거군요. 정말 놀다 가면 올 수는 없잖아요. 이날의 점심은 닭고기와 막걸리인데요. 무슨 닭이에요? 토종닭을 먹었습니다. 다 다리뼈가 까만. 토종닭은 또 미리 일찍 주문을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오리나 토종닭 이런 거는 미리 주문을 안 해놓으면 바로 가서 먹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다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닭고기를 먹을 때 이제 막걸리를 또 같이. 그러면서 또 막 복귀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한테 막걸리 권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직원들은 그게 또 힘드니까 많이 거절하기도 하고 정말 그냥 입에만 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심 끝나면 만약에 의회가 있는 날이면 그래도 술은 드실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그러고 가서 또 회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회의장에 들어가는데 그런 날은 막 엄청 많이 마시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막 고중황태가 될 때까지 마시지는 않고 본인들도 사진 찍히고 이러는 거 다 아니까 사진에 얼굴 빨간 채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반주 개념으로 먹는. 얼굴색 관리할 정도만큼은 맛인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일하면서 식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지금 12일 차가 됐는데 식비를 했었다. 전혀 정말 영원, 끝날 때까지 영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식권 같은 거 살 때는 당연히 제 돈으로 사고 이럴 준비를 했었는데 식당에 내려가지도 않았으니까 구내식당은 아예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때 저 거의 최저 식비를. 사실 12일쯤 되면은 구내식당 밥도 궁금한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절대 구내식당에서 먹을 일은. 없어요. 없나 봐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국회보다 나쁜 상황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원들도 거기서. 법대로 하면 거기서 먹으면 돼. 지갑 허다가. 거기 적어 있는 식비가. 그리고 식비 계산할 때 말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숫자를 계산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도의원의 밥도 그 안에 계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밥을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거긴 또 줄 서야 되고 누가 반찬 리필해 주는 것도 없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아까 충청남 도의회 얘기했는데. 거기도 보통 이제 저 구내식당 지하 1층에 있잖아요. 구내식당 바로 1층 위에서 부패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게 욕먹을 거라는 거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30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식당에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걸 파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는요. 그렇죠. 30일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거는 이미 충분한 시간이죠. 네. 밤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무실에서는요. 다른 얘기 안 해요? 밤 얘기 말고? 사무실에서는 아무래도 과장님이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던 그런 썰을 풀어놓으시죠. 최악이야. 진짜 이상한 사무실이야. 그런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재미. 왜 한 번 들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관찰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친구들도 아직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과장급으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제 옛날에 초반에는 어땠고 다 손으로 작업하면서 엑셀도 없었고. 다 엑셀 없다 시절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재밌는데 다른 주무관 분들은 이거 매일 들어서 이제 다 외울 지경이라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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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가 언제 부활했죠? 지방의회가 1991년. 그때는 엑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청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행정기관 PC 보급률이라든가. 인터넷 선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이 주판 얼마나 잘 씁니까. 승질되면서 난 이런 거 안 쓴다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80년대에는 엑셀 없이 진짜로 갱지 넘겨가면서 하셨겠네요. 네. 이게 자꾸 이렇게 공무원 탓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방송에서. 그게 절대 그것이 아니라. 30년 넘은 공무원하고 한 방에 있을 때 100% 생기는 일이잖아요. 있던 일 계속 듣는데 시간 쓰기. 그런데 이게 계속 오래 안 들어서 그런지 은근히 또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들으면 재미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다 재미있어 하실 것 같긴 해요. 그건 아닌데 유독도 제가 재미있게 들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의 시간은 그렇게 가는군요. 네. 뭐 연예인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런 남 얘기 같은 거 많이 하면서. 그냥 정말 과십거리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국회의원실하고 정말 딴판인 게 국회의원실은 9명이 계속 전화받느라 바쁘고. 그리고 당장 있는 거 준비하는 데만도 시간이 엄청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토론이 이어지고 되게 바빠요. 정말. 그런데 연예인 얘기는 보통 사무실에서는. 그런데 이게 의원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도 하고 일이 힘들다 보니까 윗분 입장에서는 이런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없애보자 하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분 스타일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바쁜 사무실에 그런 분도 계시고 밥 먹으면서 일 얘기하지 말자는 분이 계시고. 밥 먹으면서 일 얘기 계속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난가? 개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 밥 먹으러 나가면 안 시켜먹고 되게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주 목요일 이때쯤에 사람들이 다 식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시내의 식당이다. 그러면 다 송중기, 송혜교 씨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참 듣기 싫거든. 아유 직장인 기분이네.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고. 굳이 직원들한테 같이 밥 먹자고 끌고 나가서 거기서 회의하는 사장님들도 있고. 야 밥 먹으면서 일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이때 백수였는데 집에 또 TV가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 소식이나 이런 거를 거의 몰랐는데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요즘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근데 그... 연예인 소식도 알 수 있고. 이거 봐요. 뭐든지 재밌어 하신다니까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런 분이 사무실에 있으면 제일 좋은 게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출근해가지고 성혜교 씨, 송중기 씨 얘기를 해야지 하고 부풀어서 갔는데 한 명이 왜요? 둘이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피버타임. 어머, 자기 몰라? 이러면서. 저도 막 흥분해가지고. 어떤 표현인지 알겠어요. 정말 의원들이 여기서 많이 찍어 누르면 내가 정치의 뜻을 품고 들어온 사람도 아닌데. 부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저 밑에 있는 공무원들 마인드를 좀 더... 네. 바로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죽지 마라 이러면서 딴 얘기해주고. 네. 그런 풍경이군요.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13번째 날. 13일이 돼서야 드디어 행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행감 관련한 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틈틈이 일은 했는데 제가 너무 먹는 것만 이야기를 해서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또 틈틈이 일을 하긴 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보통은 이제 산하기관에서 오는 자료들을 보고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와 보내준 자료가 맞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이 자료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빠진 자료가 있으면 기관에 다시 전화를 해서 어떤 의원님이 요청한 어느 자료가 빠졌다. 그런 거를 또 체크를 해야 되죠. 전형적인 국감 때 보좌관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보좌관들이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의원실에서 이야기를 뿌린 다음에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보내줬는데 그 자료에 우리가 질문할 문제들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국감 자리에서 그랬다. 그럼 기관장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혼나요. 맞아요. 그건 우리 직원이 큰일 납니다. 그런 소리 했다가는. 그런데 그걸 봐주는 사람은 도의회인데 광역의회인데 알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먹는 얘기만 했지만 행감 직전에 단기 알바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 거기 보좌관 주무관님이나 공무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기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이 토종땅 먹는 동안. 행정감사가 국감보다 크기가 되게 작느냐.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이라는 게 말이에요. 무슨 광역시하고 광역시의 돈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기관이 있다 치죠. 그럼 그런 기관이 움직이는 돈도 어차피 웬만한 막 억단이 10억단이 이래요. 거기서 어떻게 썼는지 무슨 의도로 썼는지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거 정리했는데 주로 책으로 만드는 걸 좋아한대매.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게 두꺼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기관은 2천 페이지 넘어가고 그런데 그중에서 보다가 오타가 있는 걸 발견하면 또 그 담당 직원들이 와가지고 오타 위에다가 스티커 작업을 하더라고요. 사실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 텐데 그래도 담당 직원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책 잡힐까 와서 스티커 작업을 하기도 하고. 스티커 작업 하고 있어요? 그럼 직원들이?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유 있으면 그거 도와주기도 하고. 2천 페이지를요. 이 기관이 뭐 사이즈가 크든 작든 어쨌든 기본적인 현황이나 이런 거는 다 분량이 비슷하게 들어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종이 장비 대잔치. 그렇죠. 그러면 양이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 정리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료가 2천 페이지가 왔다는 거는 요청한 사람도 공부 많이 안 하고 요청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안에서도 언제 다 해.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정확히 딱 집어서. 딱 집을 만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뭉뚱그려 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주는 입장에서도 괜히 빠트리고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이 줘서 그중에서 찾아보게 하는 게 일을 좀 덜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서 그냥 있는 자료를 다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압사시키는 게 차라리 우리가 편하다. 지리 시간에 통통 튀면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니까. 네. 아 맞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제출한 것 같은 자료집 같은 거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책이나 다른 출판물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스티커를 볼 수 있죠. 볼 때마다 답답한 거죠. 이거 찾아내는 데 드는 시간. 그리고 한 분 한 분마다 붙이는 데 드는 시간. 그렇죠. 이게 무슨 낭비인가. 실제로 하는군요 아직도. 그리고 그런 거 보면 꼭 그 스티커 벗겨보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벗겨서 뭐라고 틀렸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그 오타 뭔지 꼭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자나 리플렛이나 이런 거에 오타 스티커 있으면 꼭 벗겨봐서. 왠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스티커가.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 뭘 스티커를 붙여 오타했다가 문맥상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오타가 글씨이면 좀 낫겠지만 혹시라도 숫자일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쿠 그죠. 그건 또 코렉션 안 할 수도 없고. 그날 보신 서류에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얘기가 있었다. 네. 광역자치단체의 되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그렇죠. 되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종이컵이나 복사용지 같은 이런 물품들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꼭 특정 의회에서만 그러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장애인 단체 얘기해 주셨는데 장애인 단체의 경우에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로비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실제로 장애인 단체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기업에서 내놓는 생산물들은 사실 어느 다른 나라를 가나 소비해 주는 것이 구경에서 소비를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만들어내는 물건하고 사는 물건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사회적 경제 기업도 사무용품부터 먹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의회에서는 딱 복사용지랑 종이컵을 그것도 장애인 단체에서만 구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점도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거라도 구입하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구매 실적이 또 장애인 단체에서 구입하는 이런 것도 다 실적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의회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사회적 기업 단체에서 구입을 했는지 이런 것도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이런 의회에다가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네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29데이지도 준사해적 기업이에요. 도의회에서 생례대를 사줄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많죠. 요즘은 지원하는 것도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뭔 얘기냐면 복사 형제하고 종이컨만 평생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요식 행위가 됐다는 거잖아요. 어느 공무원이 해준 얘기 중에 인상적인 게 그거였어요. 제가 아는 분도 한 30년 된 그런 공무원이셨는데 시장은 늘 바뀌지만 추석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 놈은 늘 참치 세트다. 물론 80년 된 비누 세트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일회성인 선물이고 이거는 사회적 기업에 안 그래도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화두인 문제인데 심의를 하는 장치가 별로 없나 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에 사던 거를 계속 인수인계해서 같은 기관에서 비슷한 양으로 주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사던 거를 끊기는 힘들겠고. 맞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거를 한번 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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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그걸 또 일일이 다 끊기도 힘들고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종이컵하고 복사용지만 주장창 구매하는 거는 또 그대로 고착화되버린 거잖아요. 어떤 사회적 기업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한다고 들어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걸 생산하고 이런 게 어디에 좋고 저기에 좋고 이런 걸 들어보는 일은 원칙적으로는 도의원의 일인데 도의원이 할 거라는 생각은 일단 안 들어요. 이게 행감때는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먹고 마시는 주변에서 쓰는 이런 물건들은 사회적 기업 제품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저는 많이 아쉬웠어요. 사회적 생아귀야? 이렇게 붙지 않을까. 그렇죠. 지난 번에 한참 말 많았잖아요. 아내에게 29 데이지를 사다 줬는데 더 주문해 달라네요. 좋은가 봅니다. 가격을 알면 더 좋아하겠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게 29 데이지 벨레 에어서큘레이터처럼 직각으로 고개를 들 수 있는 선풍기는 없죠. 벨레 에어서큘레이터는 선풍기가 아닌 공기순환기입니다. 벨레 에어서큘레이터. 액세스몰에서 순면 감축 커버로 더욱 부드럽게 다이아몬드형 몰딩으로 새는 걱정도 덜어주고 울트라 슬림으로 더욱 편하게 3D홀 흡수로 피부에 닿는 면적도 줄여주는 대형 생리대도 이젠 29 데이지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 데이지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14번째 날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정나영 작가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은 보통 전화받기 안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덜 바쁘다 보니까 전화가 막 울리고 있으면 당겨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전화받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서 전화도 많이 당겨받았습니다. 네. 하루는 전화를 당겨받았는데 국외 연수를 떠난 한 의원의 귀국이를 묻는 전화였어요. 아직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귀국 날짜를 말해줬더니 옆에 계셨던 과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 의원이 국외 연수 떠나면서 자기가 떠난다는 사실을 어디에도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던 다른 주무관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뭐 극비사항이냐고 알리면 안 되냐 이랬더니 곧 선거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해외 나가는 게 알려지면 좋지 않다면서 누가 혹시 자기 일정을 물어보면 그냥 연락 안 된다고 잘 모르겠다고 아니 도연히 연락이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지 그러니까요. 근데 다행히 전화를 건 쪽이 뭐 어떤 기자나 이런 분이 아니라 내부 사람이었고 또 이미 떠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귀국이를 물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갔지만 아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연락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라고 하고 갔는지 저는 너무 웃겼어요. 배트맨 아닐까요? 그러니까 브루스 웨인이 아닌 이상 정답이 되기가 좀 어려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주기도 어려운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럼 가질 말든가? 근데 가고는 싶은데 이게 또 알려지면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저도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더라고요. 몰래 연수를 다녀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국의 광역의회가 몇 개인데 거기 있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의원들 중에서 연수를 몰래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겠냐고요. 근데 또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보고서가 올라오는 거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갈 땐 조용히 가고 네. 보고서로만 네. 그리고 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 자료실 이런 구성에 조용히 올리기 때문에 맞아요. 조용히 그거를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보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일반 시민 중에서 그렇지만 저는 이 알바가 끝나고도 틈틈이 의회 홈페이지에 가서 이번엔 어디로 다녀왔는지 그런 자료들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눈가리고 아웅이네요. 해외연수를 간 거는 걸리면 욕먹을 만한 일일 수 있는데 보고서를 올린 거는 업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은 아니고 눈가리고 아웅이네요. 보고서까지 안 올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 시간차 페인트의 의미를 알았어요. 일단 갔다 와. 보고서는 재선되고 올리든가. 아니에요. 또 빨리 금방 올려야 돼요. 금방 올려야 돼요.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바로 올려야 돼서. 이거 보고서 작성하는 걸 옛날에 저희 게스트 중 누가 했다가 피토하신 적 있는 분이 있었는데. 저도 얘기 들은 적 있었는데. 의원들이 점심때 한 명도 안 나올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걸 기도를 하죠. 아침에. 과장님이 아 오늘은 제발 점심시간에 의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는데. 오전에 손을 맞췄고. 그런데 꼭 귀신같이 누구 하나는 나타나요. 정말. 근데 그 순간에 아주 찰라와 같은 순간 정적이 일어나는데. 서로 이제 연예인 얘기 하고 있다가 뭐 신랑값 얘기 이런 거 하고 있다가. 그런 얘기도 하고 업무도 하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누가 딱 들어오면 아주 정적이 일어나면서. 의원 들어오게. 그래서 이거를 밥을 모두가 다 의원들과 같이 먹는 거는 너무. 의원 하나 왔는데 직원들이 다. 네. 그거는 너무 낭비이잖아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을 희생시키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굳어서 한 명을 보내고 나머지라도 편하게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희생타. 네. 그런데 의원들이 또 그거를 원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한 명은 부족해. 다 같이 다 같이 가야지 먹을 때는 이제 이러면 또 한 명을 보내서 희생시키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부족 문화에 익숙한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넌 신혼이죠. 다 같이 데려가서 먹으면 직원들도 좋아하겠지. 다 같이 먹어야지. 왜 한 명을 누굴 빼놓고 먹어라는 약간 자기 입장에선 선이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넌 신혼인 거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니까 이왕 가는 거 다 같이 가면 좋지. 뭐 이런 의도. 그러면 보통 의원님이 당연히 있을 게 분명하면 9시 20분부터 점심을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날일 것 같아. 그런데 의원이 나타났어요. 11시쯤에. 그러면 점심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그렇죠. 사무실의 입장에서는. 점심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만 또 그 의원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또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점심시간에 오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생각 안 하고 오는 의원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 나와요? 진짜로? 생생정보통 440패를 검색하면 맞춤이 나와요? 네. 어느 방송에서 언제 어느 장소에서 먹었는지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러면 주무관들이 워낙에 바쁜데 이런 거 시키면 또 언제 검색을 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빠르게 검색을 해서 알려주고 그런데 그걸 왜 검색하는 거예요? 생생정보통 맛집을? 거기가 어딘지 궁금해서 그 비슷한 메뉴를 먹거나 아니면 가까우면 거기에 찾아가자 이런 의도로 검색을 하죠. 아 의원이 내가 어제 생생정보통을 봤는데 그게 먹고 싶다고?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생생정보통을 이렇게 보다가 맛있어 보이는 게 보이면 어 저건 내일 가서 도비로 먹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네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면 도비로는 과로로 과로하네.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 빨리 검색해서 비슷한 메뉴라도 예약을 하면 되니까요. 네. 의원들의 과일 케이터링은 뭐예요? 대체 과일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준비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파인애플 그래서 한 번은 케이터링을 했어요. 과일만 아 여기도 부패 부패 업체 한 번 들어오는 게 있군요. 네. 저희는 소량이긴 한데 작은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 보고 한 잔에 한 4천 원 정도 했는데 너무 부실한 거예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런 거 은근히 돈 쓴 보람 없잖아요. 그런데 과일이 들어가는 과일 자체가 좀 비싼 과일이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부실해서 요즘에 청년 창업 이런 거 지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때 백수였으니까 내가 이런 거 창업을 한 번 해볼까. 과일 케이터링. 네. 그래서 의원만 접수해도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무관님들한테 나 이거 한 번 해볼까 이랬더니 해보면 무조건 거기서 주문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을 했었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와 나 이거 오늘 대본 준비해오면서 충남도의회에서 부패시킨 거 되게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잖아. 제가 보기에는 그 창업을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한 5년 정도 꾸준히 납품을 하셨다. 그러면 도의원이 될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고맙다면서 공천을 받아보시라고. 이때 또 점심을 먹었던 게 한우를 먹었던 거예요. 한우. 근데 여기 지금 대본에 십이 의원과 먹는 한우맛이라고 써있거든요. 이 중에 한 명은 예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러면서. 아니 소지. 그렇죠. 아무튼. 이때 인원이 워낙에 많았어요. 의원 전부 다 왔어요? 의원 전부 다 왔고 직원 전부 다 왔고 밥 맛 하나도 없어. 그래서 거의 20명이 다 돼서 24인승 의회 버스를 타고 왜요? 왜요? 무슨 날이었어요? 딱히 모르겠어요. 하루 먹는 날. 그냥 최후의 만찬이라서. 알바가 온 지 15일 차를 기념하여. 또 행감이 이제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와서 점검하고 볼 자료들도 있고 하니까 다들 많이 오셨는지 어쨌든 이날은 기사님도 같이 밥을 먹게 됐죠. 근데 되게 특이했어요. 기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은 거는 처음이었는데 주차를 하고도 한참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식사가 시작이 됐는데도 안 오시길래 밖에서 혼자 따로 드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식사가 거의 막 절정에 이르렀을 때 조용히 오셔가지고 제 옆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자리도 되게 넉넉했는데 테이블 모서리 끝에 앉으시길래 가까이 오시라고 넓게 편하게 앉으시라고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괜찮다면서 식사를 하는데 TV에서 음식 빨리 먹기 대회 같은 거 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밥을 빨리 먹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분은 평소에 의원들 태우는 운전을 많이 하셨던 분이요? 네. 근데 너무 빨리 드시길래 공깃밥 나오고 된장찌개 보통 이렇게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 된장찌개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다 식사를 하시고 일어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긴 경험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의원들한테 이거 뭐 정확하죠. 험한 꼴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야. 저는 누가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빨리 드시고 나가야 되는지 근데 의원들이 밥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런 만큼 저도 또 예민하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제가 예민한 그 지점은 누구나 여유있게 따뜻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의원들은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주변에 시중을 들어가면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밥상에서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사님은 빨리 먹고 가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아마 의원들 눈에는 이분이 투명인간처럼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많이 놀라서 팀장님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드시고 일어나시죠 하면서 이걸 속으로 생각하면서 팀장님이 이렇게 봤더니 원래 기사님들은 식사 빨리 하고 가시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빛을 보고 읽으셨나 봐요. 부장님도 같은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고 아마도 초년생 때는 그런 생각을 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스스로의 마인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하다만 답변을 개발해내셨군요. 기사님들은 원래 저러셔. 그래도 이런 거 이런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어딘가 싶기도 하고 아 네. 저는 그런 생각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계급사회. 네. 이건 흔적이 너무 많네요. 여기저기에서. 네. 그리고 식당에서 또 엄청 소리를 많이 지르는 분이 있었어요. 의원 중에요? 네. 의원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지금은 의원이 아니거든요. 빠염. 사회복귀 교육 뭐해요? 뭐냐 소리 지를 때 뭐라고 해요? 소리 지를 때 뭐 어 왜 이렇게 가짓수가 적어 반찬 가짓수가 적어 리필을 왜 이렇게 느려 겉절이는 어 이거 왜 이렇게 짜 막 이러면서 아 백종원 씨세요? 겉절이 짜야지 근데 호통을 치는데 이게 너무 민폐인 거예요. 그래서 왜 배우 박원순 님 그 민폐 캐릭터로 막 연기할 때 소리 지르는 거 아세요? 네. 알아요. 그거보다 훨씬 심한 거예요. 근데 이런 반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이어트 한다는 소리를 하진다 말지 또 자기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를 매번 하는데 반찬은 진짜 흡입을 해요. 원래 다이어트 할 때 밥도 조금 먹어야 되지만 반찬 이런 것도 적게 먹어야 염분이 많으니까요. 살이 빠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식당에서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소화가 빨리 돼서 많이 먹는 게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식당에서 민폐여서 근데 이거는 유독 한 분이 너무 심했어요. 다른 의원들도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았는데 차마 의원님 진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안 계셨어요.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참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주무관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왜 우리가 진상을 볼 때 반사적으로 하는 판단 있잖아요. 건드리면 더 많이 피운다. 맞아요. 그래서 다들 건드리지 않는 것도 있고 이럴 때는 다른 의원들도 되게 좀 불편해하는 게 느껴지긴 했는데 근데 다른 의원들도 불편해하는 게 작가님 눈에도 느껴졌는데 본인 눈에는 안 느껴진다는 건 참 신기한 영역이죠. 일단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그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 봐요. 먹는 게 중요하면 입을 좀 다물고 먹지. 지금 이 의원은 재선에 실패했댑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지내시는지 저는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엄청 외로울 거예요. 밥도 여러 시선 못 먹고 그러게요. 그럼요. 살이 엄청 빠졌을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 체격이 되게 좋은 분이었는데 살이 엄청 많이 빠졌을 것 같아서 사회가 자신을 버렸다는 박탈감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을까 문득 궁금합니다. 자기는 분위기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본인은 여전히 신나요. 그렇죠. 밥 먹을 때 되게 신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은 그렇게 밥을 잘 먹고 정말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먹고 나오면서 또 내일 모레 먹을 거 내일이랑 내일 모레 먹을 걸 미리 또 정하는 거예요. 그 먹는 자리에서 먹고 나오면서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죠. 보통 내일 먹을 것과 내일 모레 먹을 게 현재 시점에서 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절대 생각 안 우리가 왜 마트에서 밥을 미리 먹는데 메뉴를 덜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안 떠오르니까. 그래서 내일은 굴밥을 먹고 모레는 도루묵을 먹자. 그거를 이제 도비로 먹자. 이렇게 정하면서 이제 식당을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근데 그것도 그냥 내일은 내가 굴밥을 먹고 그다음 날은 도루묵을 먹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냥 TMI네 이러고 말 건데 도비로 먹자고 천명을 하는 거잖아요. 내일도 날물해도 그래서 그 식당을 예약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는데 크게 또 씨를 이유는 없잖아요. 동의하는 그것 맛있겠군.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일은 굴밥 올해는 도루묵 이렇게 정한 채로 식당을 나와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예전 얘기에 대한 건데요. XSFM25 지민일닷컴으로 전현석 씨라는 분께서요. 테이크아웃컵의 여행을 들으시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방송 즈음에서 마트에 가셨더니 음료수의 병 색깔 몇 가지가 녹색이었던 게 초록 녹색이었던 게 투명색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시됐던 몇 가지의 음료수들이 그 전에 있던 색깔을 버리고 투명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우리 방송 들은 누가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투명색이 자룡이 쉬우니까. 저한테는 고마운 청취자인데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는 식견이 좁은 사람이죠. 야 박퀴스테에서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그럼 왠지 허경영 TV 보는 사람 같잖아. 하지만 이렇게는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정나훈 작가하고 하고 있는 얘기는 다른 어느 방송에서도 안 나오는 얘기잖아. 조례를 간단히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식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도의원들은.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각 지방의 업무 추진비를 공개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 하필 문재인 정부 첫 지방선거에서 이걸 공개하느냐 이런 걸 공개해서 왜 정치 혐오를 구축히느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라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해요.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근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공개는 하긴 해야지 공개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조심하게 됐고 사람들이 집중하게 됐고 그럼 이제 올해부터 작년에 공개했으니까요. 올해부터 바뀌게 될 거니까 또 이제 그렇게 거시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결과가 당장 그때 의회를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드러났고요. 그것을 공개한 결과가 외유도 확 줄였고 기초의회도요. 기초의회도요. 구의회, 시의회에도요. 이거하고 거의 동일한 분위기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좀 더 예의 바른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유독 제가 있는 데가 심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유독 배고픈 분들이 많았던 곳이 아닐까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디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보 좀 해주세요. 접수 여러분. 아니 근데 우리 노의회는 어때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작년에 예천군의회 사건 터진 거 보세요. 네. 이제 우린 이해하잖아요. 여기에서 배워먹은 이 도청 주변 식당에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로 외유를 떠났다. 그리고 그 여행지에서 했던 예의를 그대로 보여줬다. 그리고 자기가 주무관들한테 막 했던 거를 현지 가이드한테 막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못해 그 도비라도 막 쓸 수 없게 점심시간 식사에 대한 뭐 조례를 따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든지 눈치를 누가 계속 준다면요. 이 사실이 더 알려져서 저희가 이 방송을 해서 정말로 행복회로를 조금 돌려봅시다. 기자님들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가 있는 지역신문지가 자기가 있는 의회의 점심식사 내역 업무 추진비 내역 그건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거 싹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기사 나오는 게 유행이 된다면 분명히 바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그 트래쉬월드인 게 우리가 이제 지방의회 얘기를 해드리면서 지방의회의 이런 고질적인 이상한 문제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 보도해줄 곳이 지역 언론밖에 없는데 같이 먹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방 언론 기자입니다. 아 맞아. 아까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기자님이랑 드신 적은 없어요? 저 있을 때는 없었어요. 저 있을 때는 일단 일반적인 그 기간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하기관들이 연락이 많고 식사도 거의 그분들이랑 했기 때문에 어떤 기자랑 밥을 같이 먹는 거를 제가 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행감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경우 그리고 행감기간 때는 아마 기자들 방문 출입이 안 되는 그 사무실에는 자료 같은 것들이 막 널려있고 이래서 이게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고 그래서 되게 조심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신문의 기자들 안 그런 분들도 덜어있지만 상당수가 지역의 정치인들이 먹여살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도의원인데 어느 내가 출마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큰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 회사에 광고를 주고 그 업체에 심지어는 이게 보착화되다 보면 도에서 운영하는 도비로 운영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 광고를 그냥 광고비로 집행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사인을 해서 그 언론사에다 준다는 거예요. 돈을 그냥 아주 나쁘게 말하면 그걸 넘기가 어려워서 우리 도의회에 있는 잘못된 일들을 고발해주는 기사를 만나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저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기자라면 아까 국외연수 갔는데 자기 어디로 갔는지 말하지 말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의원님 실종 기사를 떠서 정말 걱정되잖아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종 기사 쓰면 잘리고 잡혀가는 건가 대신에 오클랜드 한인에 찾아주고 여기 있다! 뉴질랜드에서 발견됐다. 압송해주고 이 코너는 시사 프로가 맞습니다. 정당 작가와 절반 정도의 방송을 소화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루에 10일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5일치 밖에 못하고 있는 거죠? 말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XS몰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커버를 선풍기보다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벨레 서큘레이터 선풍기가 아닌 공기순환기입니다. 벨레 에어 서큘레이터 XS몰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간 좋은을 먹어야지 간 건강? 간 좋은 헬릭 스미스 간 좋은이 도의회에 있으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약 같은 거 또 어르신들은 욕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나영 작가의 나머지 열흘을 다음주와 다다음주에 만나보시겠고요. 아닌가? 절반 절반 했죠? 절반 지금 뭐 그죠? 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작년 7월 13일 검찰이 공안부의 명칭을 공익부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20대 초반의 직원들이 2년만 있다 갈 것 같고 실제로 검사들이 그런 농담을 했대요. 우리가 옷 벗으면 소집해져냐고. 그렇죠. 검찰의 공안부는 1963년에 신설되어서 전두환 타서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았던 부서입니다. 네. 그 공안부 공안검사가 작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안부는 안보 사회 노동 문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점을 지적했던 거예요. 공안부가 사회와 노동은 맡을 필요 없거든요. 네. 이건 마치 삼합회 조사하는 과가 그렇죠. 정치인들 조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공공에서. 그러니까 공안부라는 이름이 왠지 우리가 듣기에는 공산주의 안대 줄임말 같지만 네. 실제로는 공공의 안전부거든요. 맞습니다. 공산주의 안대 해온 일이 그거니까. 그런데 안보 사회 노동 문제를 맡고 있었습니다. 각각 대검 1과에서 3과 각각 대검 1과 2과 3과에서 맡아왔는데요. 이 명칭도 각각 공안수사지원가 선거수사지원가 노동수사지원가 로 바꾼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대검 1과에서 3과로 넘어가가지고 공안검사가 갑자기 노동 문제를 맡아도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렇죠. 이제는 공안수사지원가 검사가 갑자기 노동수사지원가로 가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보도도 될 수 있고 법무부 법무장관을 불러서 뭐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칸막이를 높여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후의 소식을 들으면 조직개편에 검사들의 반대가 심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검사들이 그곳을 거쳐가는 것만 바라보고 평검사 시절을 버텼는데 갑자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애초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선거와 노동을 공안에서 떼어내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죠. 네. 검찰개혁위원회의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검찰이 파업 등에 업무방해죄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등 노동사건을 공안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오래된 DNA죠. 파업이 길어지다니 북괴가 쳐들어오겠네. 네. 그리고 남은 공안부는 진짜 간첩이나 대테러 사건만 맡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안부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제 그럼 할 일이 없는데. 그렇죠. 한직이야 이제 우리는. 그래서 원래 노동하고 선거를 떼어내려고 그러는데 이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한직이 된다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공안부에 있으면 승진을 바로바로 한다고. 빨리 한다고. 근데 정말 공안만 맡아봐. 일 없는 부잖아. 옛날에는 공안부의 핵심 업무가 대공업무였잖아요. 지금은 그게 0.1%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좀 잔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공안사건을 조작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똑똑한 검사가 필요했던 건데 지금은 있는 간첩만 잡으래. 없다니까. 그렇죠. 일도 없고 조작할 일도 없어. 그리고 지금 공안부의 업무 중에서 노동사건이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니까. 사실 노동부라고 이름을 바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검사 그쪽 검사 몇 명이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노동부로 가는 거예요. 아니, 노동사건이 90%고 대공업무가 0.1%인데 이름이 공안부인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안부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이 지는 거죠. 네. 아시겠지만 공안부와 특수부는 양대 에이스였죠. 검찰 조직에. 공익부라는 명칭이 발표된 이후에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을 위하지 않는 검사가 어딨냐라는 반발도 있고 다른 부서는 사익 분야. 이게 실제로 기사의 워딩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는 공공수사부로 바꾸기로 결정을 하고 법무부와 대검이 논의 중에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일 큰 핵심 중에 하나죠. 조직의 룰이라는 거는 어떤 거짓말 같은 신화가 씌여 있어서 공안부를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엘리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고 엘리트답게 공안부에서 수사해야 된다 이런 믿음도 있었고 그리하여 공안 사건을 조작했던 정치 사건을 조작했던 것처럼 노동 사건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거기서 조작을 잘해주면 승진을 빨리 하거나 승진을 빨리 했는데 내가 총장까지 못 올라가면 일찍 옷을 벗었을 때 김현장에서 좀 더 높게 불러서 내려가는 곳 즉 돈으로도 승진 기수로도 너무 중요한 곳이었던 거죠. 대입 제도가 바뀌었을 때 반발하는 고교생 및 학부모하고 비슷한 입장이에요. 검찰은 아 이러면 승진 어떡해 이러면서 변별력 없다고 그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 사라지면 박판규 변호사가 이야기해준 대로 수사하지 않는 권력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2017년 뉴스군요. 그렇습니다. 1년 더 전후로 돌아가서 2017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의 발행 계획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그랬죠. 이 우표는 2016년 5월에 박티칸시티 구미시의 요청으로 결정되고 제가 알기로 박티칸시티가 구미시보다 좀 더 작습니다. 2017년 9월 15일에 박티칸에는 공업이 없는데 여기는 공업국이 되겠네요. 독립하면 2017년 9월 15일에 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당연히 논란이 있었죠.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발행 타당성에 대한 언급이 없이 통과시켰다는 지적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리고 우정사업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거라는 미래부 공무원 노조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한심한 거예요. 전공노가 움직이기 전에 좀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소식이. 꼭 노조가 뭐라 해야. 이런 지적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제시미를 계속해서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때는 2017년 결국 제시미를 열었고 작년에 만장일치였던 표결 결과는 발행 철회 8 추진 3으로 뒤집혔습니다. 계속 거부했던 제시미를 열었던 이유 중에는 사실 정권이 바뀐 게 가장 크겠지만요.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 명단 중에서 김기춘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속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도 큽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결국 미래창조과학부에 우체국이 들어가면서 인력 낙하산 현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양반이 여기에 관여를 했을 것이다. 네. 했죠. 그리고 당시에 구미시장은 1인 시위를 열어버렸습니다. 네. 남유진 구미시장 당시에는 이미 3선을 했기 때문에 구미시장으로 또 나오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구미시에서 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당선된 건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표 수집 옛날에 하셨나요? 너무 비싼 취미였어요. 제가 추구하기엔. 안 비싸요. 지금은 그렇지. 그땐 그랬다고요. 네. 저도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체국 직원이랑 친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우표 수집의 튜토리얼이 역대 대통령 우표 수집이거든요. 아. 그렇겠군요. 네. 그게 이제 초대 빼고는 그렇게 안 비싸요. 아. 크리스마스 씰 이런 건 초본가 봐. 씰은 안 치죠. 아. 그래요? 네. 난 열심히 못. 네. 관련해서 박정희의 기념 목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서 저는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기념 목표를 가장 많이 낸 게 박정희일 줄 알고 찾았거든요. 네. 왜냐면 일단 취임만 취임만 5번이잖아요. 그렇죠. 네. 취임 기념만 5개가 있으니까 취임은 한 적 없지만 취임은 5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기념 목표 1위가 전두환이더라고요. 박정희는 취임 5번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기념 목표 그때는 무슨 뭐 경제 선진 뭐 이런 기념 목표에도 박정희 얼굴이 박힐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기념하기 좋아하는 문화를 상징해 주는 세 글자가 있잖아요. 축 발전. 네. 그게 다 박정희 시절에 생긴 거죠. 경제발전 우표에도 박정희 얼굴 들어가 있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21번이거든요. 네. 박정희 얼굴이 박힌 기념 목표가. 근데 전두환은 취임 2번에 기념 목표를 28번이나 냈어요. 와 8년 동안? 이때는 그때 뭐 편지 붙이면 다 전두환 얼굴이었겠네요. 네. 심지어 해외 순박을 가도 기념 목표를 냈대요. 진짜 스테판커린 여기 있네요. 네. 상품성이 대단했어. 네. 그래서 발행량이 너무 많아서 가격도 가장 쌉니다. 아. 하입이 떨어져요. 엄청 떨어지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어디 순방 기념 전두환 우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봤어. 심지어 12대 취임 우표는 무슨 1100만장을 찍었어요. 그 우표는 되게 얇고 작잖아요. 그럼 몇 백 박스 나왔겠다고 1000만장이면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정도 됐겠죠. 아빠한테 막 우표 붙여가지고 편지 쓰고 그래서 현재 가장 싼 장당 120원 정도 합니다 이게요 저는 이번 주에는 계속 뜬구름 잡는 할아버지 같은 소리만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자꾸 그런 영감만 드는데 어떡합니까 88올림픽 말고요 다른 대회들 전국체전까지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아시안게임 부산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경우에 기념 주화나 이런 물품들이 조금 더 비싸요 기념주화들 뒤져보면 서울올림픽 때 거 아직 되게 싸거든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입이 없어요 너무 많이 찍었어요 이것도 이랬군요 당시 정부에서는 확실히 하입은 몰랐고요 확실히 하입은 몰랐고 많이 찍으면 위세를 보여주는 거랑 확신이 있었나 보네요 역대 5표 발행량을 봤는데 500만장 600만장 찍으면 많이 찍은 거였고 너무 많이 찍은거죠 네 근데 처음 100만장이 인구의 10%가 굳이 손으로 침 발라서 붙여서 편지 쓸 일이 그때도 별로 없었어요 그 습관 때문에 나온 사건이었군요 재작년에 박정희 탄생 백준영 기념 우표는 그렇죠 우상하의 한 일환이었던 거죠 우표가 이게 이런식으로 지저분해지는군요 아니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 빼고는 웬만한 정당들 태극기도 못 꺼내요 네 그럼요 네 태극기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지저분해졌잖아요 우표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표 못 찍겠네요 이제 대통령들 함부로 그러니까 취임 우표는 찍는데 취임쯤? 네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취임 말고는 안 찍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치인 보좌관 및 정치인 여러분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조금 찍으십시오 그렇죠 이제는 뭐 쓸 일이 없잖아요 수집 말고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걸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시계 조금 찍은 거 보면 네 네 다음 정보들은 참고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건 진짜 근데 정치 성향하고 별개로 2번 우표 이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거래가를 높이려면 예쁘게 만들고 조금 찍어라 네 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2015년입니다 7월 13일 선관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맞아요 이는 선관위의 두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처음 당시에 세정치 민주연합의 추억의 이름 임수경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선거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했고요 이후에도 전체 회의를 또 열어서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선관위의 입장은 그 발언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원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둔 새로운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 표명 이라고 한 게 선관위의 입장문이었죠 그렇습니다 꿈보다 해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다시 말해 유승민 경선 탈락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진짜 유승민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새로운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 표명을 한 거라면 이때 한국 언론은 다 오보냈죠 그렇죠 네 한편 선관위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아주 초기부터 꾸준히 얘기해오던 거죠 선관위의 수뇌부 몇 사람 때문에 선관위라는 조직이 행정기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너무나 폄훼된다 그렇죠 해외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는 선거 관련 기술들이 다 무시당한다 네 이런 몇 번의 선택들 때문에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선관위 잘하는데 선관위 잘해요 네 진짜로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어디가 선관위 잘한다는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되게 착하고 공정하고 열심히 산 삼성전자 직원이야 슬프죠 네 진보적인 소리하고 있는 친구들 못 만납니다 그럼요 삼성전자 직원 중에서도 분명히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 많아요 그런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 게 선관위입니다 아래만 맑은 대표적 조직 그렇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할 때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자료 찾다 보면 선관이 죽어나가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아 그렇죠 이걸 추천해야죠 모바일과 안드로이드 및 iOS에 가장 빨리 최적화됐던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관이 추천하지만 예때는 이랬다 이 노인네들은 윗사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뉴스아카이브 여기까지였습니다 윤세민의 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326회 그것은 알기 싫다 였고요 엑세스몰에 새로운 물건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있으니까 제발 제발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티셔츠 만들려고 성화주신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너무너무 늦어가지고 올해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곧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드디어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모르겠어요 맨날 2월부터 준비하는데 맨날 늦어요 저도 계속 여쭤보기가 되게 죄송했거든요 제가 장담커인데 내년엔 진짜 빨리 나올건데 올해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퀄리티일겁니다 준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특별기획들 많이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5주년 특별기획 두가지 모두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뵐게요 이승균PD하고 윤세민의 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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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